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인겨맨이에요 자 오늘 아오니저어택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항상하는 컨텐츠 자 오늘 같이 멤버들 소개하면서 방송을 시작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쥐딧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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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데 말씀을 안하시네 쥐딧대님 방송인데 말씀 안하세요 말씀을 쥐딧대님 멤버 나가시려나 봐요 자 안녕하세요 봉수님 반갑습니다 봉수 봉수 달아요 어 긍정 어 어 어 안녕 안녕하세요 담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배님 안녕하세요 담배아 안녕하세요 요락이 다가와요 안녕하세요. 여드루입니다. 여로루님 목소리가 왜그래올? 변성기가 찾아왔습니다. 아 니가 남자인가 들켰잖아 이제. 어떻게 할거야? 안돼! 야야야 큰일났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아오니가 누군지 아세요? 아 누구죠? 바로 나다! 망했습니라! 바로 나다! 여러분들이 하도 저보고 아오니 좀 하라고 해가지고 또 오늘은 제가 아오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냥 싹 싹을 그냥. 야 오늘 나 진짜 안봐준다. 나 진짜 안봐준다 오늘. 네. 자 여러분들이 감옥에 다같이 치면 패배입니다. 여러분들이 탈출하면 저의 패배구요. 네. 예. 나 10초 센다. 10초 안에 빨리 도망가라. 10초! 두번쩍! 두번쩍! 자. 빠빠. 자 여러분들 10초만 세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도 저한테 아오니 아오니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아오니를 하게 되었네요. 자. 오늘 제가 한번 무섭게 할 수 있을지. 어.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번 해보죠. 자. 10초 되겠습니다. 10! 9! 8! 7! 10! 6! 5! 4! 3! 2! 1! 5! 5! 5! 5! 6! 5! 이거는 멤버가 이걸 밟으면 갇히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걸 이용해서 저의 멤버들을 모조리 다 죽이겠어 이게 무슨 소리야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 으하하하하 으흐흐흐흐흐흐 야 이거 뭔 소리야 이게 으아아아아아아 AM starts 뭐라는 거야 좋아 아 시끄러워 죽겠네 죽여야겠다 이 ㅅㅂ 헬로건! 반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애들이 어디 갔을까?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악 깜짝이야 이 ㅅㅂ는댠이 탄스에 니 목을 메시지 이섓 다오오오오오오오 쯔들아 잘 갇혀있구만 야 살고시 야 살고 싶으면 이따 오면은, 알았지? 잘 연기해 좋아좋아 지낼 때 그렇게 계속해 친구들 날 좋아주면, 이번 달 유튜브 수익 다 줄 300만원 줄 좋아 지낼 때 걔를 그렇게 꼬득해 꼬득여 어쩔 수 없지 레버 엔더 진주 3백만원은 내꺼야 3백만원은 내꺼야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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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악 3백만원 3백만원 나야! 나야! 진짜 잘했어! 좋았어. 이제 요르하고 단묘만 남았고. 멈추냐... 개돌려... 파란색이 뭔데?? 다 왔거든.. 다 봤거든요? 이겨미님! 다 봤어요! 아 까빠! 다 봤어요! 왜 저래? 열흐루 안 돼 열흐루 짱 열흐루 짱 열흐루 짱 열흐루 짱 어딨어 열흐루 짱 열흐루 짱 열흐루 짱 애들 나간 거 아니야 설마 나갔잖아! 나갔잖아! 이런 젠자가 일로와 일로와! 아.. 젠장아야 드디어 다 접어놨다고 생각했는데 밖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아.. 다시 술Com 다시 이런 젠장 나갔잖아!! 아! 여루르가 열었어!! 여루르!!! 어디갔니? 얘들아 어디갔어? ct브를 써야겠네 여긴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어디서 그냥 거친 숨소리가 들려 누구야? 누가 이렇게 숨을 거치게 쉬어? 거친 숨소리 제거 진짜 귀여워 뽕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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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2명이야? 열어로 차 문 열어 열어로 차 아까 문을 잘 들여야지만 빨리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도로 어디갔어?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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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문 열어자 여로는 짜릿 봉지가 더더 sword질 밟은 것 같은데 아이 또 문 열었어 아! 도서 안걸렸어? 젠장할 내 도시 어? 너도 도서 안걸렸니? 어 너 귀여운 척이야 먹힐 줄 알았나봐 앙! 거의 같이 있는 모습이 아주 카와이야군 어이! 더 더 걸렸다! 누구야? 누가 더 더 걸렸지? 나 더 더 어디다 설치했더라? 아!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쯤인가? 위기가 아니야? 어이? 나니? 봄수짱 너무 큰 영웅 같이 있는 꼴이 여기가 딱 어울리는군 봄수짱 자 여긴 어떻게 달려주죠? 아니 어떻게 달려주냐고요? 니 부시고 나오는건데? 아하 나갈게 기다려주세요 예 요리야 구하러 갈게 요리야 요리야 구하러 갈게 뭐야 에이 그게 요리야 bby 아아 아아 제거 제거 좋습니다 자 이제 다미워만 남았나요? 진짜? 아깠네 저 위에 다있구만 그냥 가지 말고 부숴줘 어 어 감사합니 어 으악 어 어 됐어 야 다 나갔어? 젠장알 애 나 어디갔어 하하 애들 다 나갔잖아 분명히 여기까지 있었구만 하아 애들이 여기서를 찾았을려나 모르겠네 어디보자 진짜 아깝다 아 아 이쯤 있었는데 이쯤 있었는데 아 아 아 젠장 여기 분명히 있었는데 아 이름표를 봤는데 뭐 아 아 아 아 아 나갔네 일단 감옥 문부터 닫아야되요 일단 잡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감옥 문부터 닫아야되 아 이거 아온이 힘들구만 나 세번째 네번째 있어 이어어 왜 비번이 안되지 됐어 7,1,0 됐쓰 자 이제 다 잡아넣는다 어? 난 길을 다 숙지하고 있거든 내가 얼마나 순례를 많이 했는지 모르는구나 애들이 비번 탁을 찾고 나간거 아니야? 하하 누구였어? 사랑해요 사랑해요 누구였어? 누구였어요? 사랑해요 누구였어요? 젠장해 미쳤날 아 뭐지 또 나갔어? 아 계속 놓치네 아이 젠장 그냥 위에서 올라가죠 그 요루루부터 머리를 고냥 따야겠다 담요하고 요루루가 문제야 계속 살려주는 사람은 요루루하고 담요인거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거 안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쟤네부터 잡아넣고 나머지를 잡아넣어야겠어 어디갔니? 어디갔니? 네네 언제쟤 응 은이 은힛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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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어디? 아잇 잘 도망가자나 잘 도망가자나 잘 도망가자나 땡 078 땡 078 땡 078 땡 078 땡 078 distribution 땡 078 샘 땡 078 비번을 찾아버렸다 땡 078 그래 어 안녕 아익 오케이 좋아 한 마리 남았어 addressing 야아아 greens 난 아이씨 다 잡은거 놓쳤군 어디갔어 얘 진짜 어디갔지? 어디간거야? 아이씨 이거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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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쪽으로 가야겠다 감옥쪽으로 일단 다 잡으려면 감옥쪽으로 가야겠어 지금 감옥에 다 있으니까 요로야 때려와 누가 가자 방금 가면 와 mé쳐 찡장찡 흐흐흐 바보 내가 오는지도 모르고 도망가다니 니디르바 으ㅏ아아아아아아아아ㅏ아아아 Spirit 잡았다 잡아넣었다 녀석을 잡아넣었다 요르르만 남았다 요르르만 남았다 요르르만 자 좋다 요르르만 집어넣으면 된다 그럼 내가 이긴다 집어주발 집어주발 아 privilege 아!!! 애들 나갔나봐 아 진짜 애들 또 나갔네 내 côté Tisch 어Remember서 잡아봐야 되는 겁니다 미쳐 이제 올라가야 돼 얘들아 나도 모른다 애들 나갔냐? 애들 나간다고? 애들 나갔나? 애들 나갔나? 애들 나갔나? 애들 나간건가? 헉 애들이 나갔나? 나아? 안 나갔나아? 안 나갔나? 안 나갔지? 뭐야 왜 안가? 지금 위에 위에 얘기한 게 있어 우리 나간 줄 알고 차 들어갔어 아 진짜? 뚫고 가자 그럼 나 어쩔 수 없어 아 뭐야? 열어 뚫었어? 빌고는 뭐야? 땡 078 땡 078 땡 078 첫 번째 1명 아닐까? 1? 5078 5078 5078 5078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어? 야아아아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어? 야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공사라 아아아아 아아 그러지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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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던져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란 진작 다 잡은 걸 놓쳤네 아 씨 아 다 잡은 걸 놓쳤네 아 다 잡은 거 놓쳤네 저걸 아ᅟ 안돼 좋아 좋아 단미였떨어졌고 뭐야 끝났거아닌가 그럼? 그럼 쥬를떨 잡았 쥬를떨 안잡았나? 잠깐만 단미옥 요르륵 봄 constante 감옥에 있는 사이 그럼 쥬를떨 한 명 남았네 쥬를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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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남갔다는건데 쥬를떨 아까 올라갔단말이야 쥬를떨! ts 거기 서라 뭐야 뭐야 다 죽였군 자 이렇게 해서 아오니의 승리입니다 저 잘하지 않습니까? 아오니의 승리로군 아 유유 유유이 우승이구만 애 나온거 아니지 아 다 갖췄네요 좋았어 나의 승리로군 나의 승리로군 나의 승리로군 나의 승리로군 나의 승리로군 야야야야 어디가 야 가지마 가만히 있었는데 왜 죽여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도 저한테 맨날맨날 맨날맨날 맨날 아오니좀 해주세요 아오니좀 아세요 라고 했던 바로 그 아오니를 제가 오늘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는 감사하구요 감사합니다